영상 퍼포먼스 그룹 엔라 엔라 저는 중국 무술가 체조 그리고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고 있는 요꼬야마입니다 마이크 포 마이크 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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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중국 무술을 전공한 하세라 뚜요시입니다 와와. 끝! 끝! 자 너무나 아름다운 클래식 발리와 모던 댄스를 전공한 와타타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일본섬발대회에서 최종까지 진출했었고요. 현재는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학으로 춤을 배워서 애니메이션 댄스를 추고 있는 타춘이라고 합니다. 아 이 댄스가 애니메이션 댄스 장롱이요. 저글러 모치즈키입니다. 제 60위에 미국에서 열린 저글링 세계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도 다 완벽했지만 그 디아블로 같은 장면에서는 사실상 디아블로가 내 몸이었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내 몸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보시죠. 세계대회 3위에 빛나는 디아블로. 디아블로. 하나 더 갑니까? 하나 더. 넉넉넉니다. 세계적인 각 분야에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자리에 다 만난 거예요. 다 만났어요. 정말 최고가 다 모였네요. 최고가 다 모였어요. 그라진아 정장을 입고 계신 분은 누구신지? 저는 엘라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하나 부서입니다. 직접 이 영상을 보니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스타킹에 출연했었던 그림자 무사의 영상도 제가 직접 제작을 했었습니다. 저는요. 퍼포먼스 한 번 더 개인기랑 영상이 합쳐진 그런 퍼포먼스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냐고. 요청을 좀 해주세요. 요청을요? 이번에는 새로운 컨셉트로 게임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 큰 박수로 책임을 받으십니다. 기와블라로 공격을 합니다. 기와블라로 공격을 하는 Skills 와우! 와우!